오늘은 구름 위에 오랜 친구인 신아가 집안 사정으로 잠시 우리 집에 며칠 동안 친구가 맡기기로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진짜 얘는 어떻게 이러고 있냐 4년 만에 신아를 다시 만납니다 구름이가 며칠 동안만이지만 과연 기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신아나 구름이나 둘 다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성격은 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네 신아는 원래 성격이 좋지만 구름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무거워 신아 개먹어 너무 무거워 신아야 오랜만이야 얘 이번에는 조금 많이 불안해할 거야 일단은 열어놓으면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 막 나가고 그래? 집 밖으로? 그래? 쫄보라서 그러진 않아 어떡해 무서운가 봐 어떡해 어떡해 뚱뚱해 뚱뚱하다니 말이 심하네 어떡해 엄청 돌아다닌다 여기 너네 집이야? 쟤.. 쟤 동강 났었는데 조심하는 게 좋아 저 눈빛 할 때는 가까이 다가와요 귀 완전 청각됐다 야아 또 돌진 웨이브 직전인데? 신아는 여기 숨었어요 어머 하하하 신아 부르니까 나왔어? 너 너무 착하다 진짜 몸이 왜 이렇게 따듯해 그리고?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 야 너 안냐 테일러 조이 닮았다? 오오 귀여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랬는데 괜찮겠니? 오 애기야 애기 완전 애기같아 얼굴은 애기야 어떻게 뚱뚱해 신화야 언니 간다 쟤 간대 신화야 얘가 따라간대 같이 나가게?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지금 신화가 온지 어디 보자 자 한 5시간 정도 지났고 문을 한번 열어줘 보겠습니다 근데 구름이는 지금 다른 고양이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외출 구름아 여기 다른 고양이가 있단다? 헉 구름아 하지마 구름아 진짜 저럴 줄 알았다 하지마 뭐라고 구름나 하지마 구름아 나와 좋아! 잇! 야! 얘, 지금 밥그릇에 밥 먹으러 가려고 했어. 이 음침한 고양이 같으니라고! 아주 고양이끼리 지킬 게 있지.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신나야. 신나야. 착순이야, 착순이. 착순이. 야, 하지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 같이 먹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찍어봐요 이야 시베베베베 뿅 왜 그래? 하지마! 무서워... 진아는 아무렇게 아무 말도 안하는데 네가 왜 그래? 왜? 구름아! 하지마! 구름아! 하지마! 구름아! 들어와! 구름아! 들어가! 들어가! 신아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왜 뭐라고 해? 어? 왜 뭐라 해요? 구름아 뭐라... 어머머머머... 삐졌어? 구름이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았어! 삐졌나봐... 삐졌어! 구름이! 삐졌어! 삐졌나봐! 아주 승질머리 대박이다 너! 어디서 배웠어? 삐졌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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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래... 구름이가 이렇게 깡패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삐졌나봐... 삐졌나봐! 삐졌나봐! 굿모닝! 똥이 왜 이렇게 많았어? 어? 무슨... 역시 부르면 나오는 고양이답군. 넌 정말... 귀여운 고양이야. 아침에 구름이랑 싸우는 소리 들리더라. 응? 구름이만큼이나 대충 녹는구나.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어디 있어? 어디있어? 아, 거기 있어? 아, 귀여워. 아, 웃겨. 하핳. 하핳. 닦걸렸어. 닦걸렸을 때 애 치닭 괴롭힐라고 그러는데, 닦걸렸어, 아주. 여러분, 여름이가 놀러 왔는데, 시나보고 존신, 존신하래요. 가시난데. 존신하나 가시나랑 똑같이. 어휴, 진짜 어이없다. 시나야. 일로와. 옳지. 구름아. 응. 구름이 목소리가 너무 그래. 구름이 너무 슬퍼, 목소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이는? 시나가 귀여워요. 시나야. 응, 귀엽긴 해, 너가. 시나야, 너와. 왔다. 귀여워. 넌 진짜 착순이다. 진짜 귀여워. 구름이가 너의 반에 반에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얼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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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굴 풀어. 얼굴? 구름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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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reflects.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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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아닌데? 하악질하게도 이제 지치지 구름아 무슨 소리야 신하야 구름이.. 등치에서 좀 밀린다 너 여름이가 와서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시켰어요 뜨거워진 피자 시키셨죠? 설마 페퍼로니는 아니겠죠? 피자는 페퍼로니 아닌가요? 아닌데요? 뭐지? 이분들은? 이분들 누구예요? 되게 치고 싶었게 드시고 계시네 피자를 뭐지? 바나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여름이가 좋아하는 페퍼로니 피자면 각오해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 시켰어? 네가 뭐 시키라는 말 없었잖아 그래 페퍼로니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에 신하가 똥을 싸는 모습 완전 열심히 치워 왜 이렇게 열심히 그럴 거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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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많은데? 잘 쌌어 잘 쌌어 잘 쌌어 이런 거 같아 돌 쌌어? 귀엽게 앉아있네 나 나? 퀸카 등장에 얼어붙은 퀸카 퀸카? 나? 구름아 야아 구름아 화내지 마 구름아 너네 진짜 싸우지 마라 신하 이쁜 신하 신하는 그래도 반응이 있어 이렇게 장난감 해주면 근데 얘는 아예 지금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잖아 어머 어머 기지개 뭐야? 멍미 멍미 퀸카 침묵 유니 석 너네 저럴이들 소심하게 갈 거면 왜 놀아? 아 웃겨 야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가까이 온 게 처음이라니까 어젠 아예 그냥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어? 구름이가 눈 키스 해줬어. 누구한테? 신아한테? 어? 신아도 방금 눈 키스 했는데? 눈 욕 아니야? 눈으로 욕한 건가? 어. 아 너무 웃겨. 얘네 둘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 신아가 외면했어. 아아. 구름이 까였어. 까임이. 까였어, 구름이. 밖에서 누가 화가 많이 났다? 어머어머. 눈 뽀뽀할 땐 언제 이거 또 화야? 화를 내고 그래? 구름아. 구름아, 왜 그래? 구름아, 가지마. 구름아, 가지마. 구름아. 시나는 혼자 있고 싶대.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아, 나한테. 나한테 뭐라 그래? 구름아, 구름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앉아봐. 안 앉아요. 안녕~~ 안 먹는데? 얘 배고픈 게 아닌가 본데? 뭐? 그렇게 화날 거면 왜 다가가는거니? 신녀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구름이는 저기서 냄새먹고 돌아다니고 있어. 너 그러고 있으니까 애기 고양이 같다. 데미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구름이한테 구박맞아도.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 야무지게 논다 너. 요즘 바빠 아주. 어우 바빠. 어우 바빠. 내가 그렇게 앉으면 아파. 뱃살이 너무. 강조대전. 강조대전. 그저. 신화를 바라보는 구름이. 꿀 떨어지겠어? 졸리신 것 같은데. 자는데? 구름아 쟤 자는데? 너도 졸리신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안 돼요? 구름이. 딱 걸렸어. 너. 시나바 훔쳐먹는 것 같아. 딱 걸렸어 너. 너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이런 이런. 이 자식 이 자식. 너 니 밥 먹지. 왜 걔 밥 먹어.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하지마. 구름아 착하지 하지마. 착하지. 착하지. 하지마 구름이. 하지마. 어이구 착하지. 착하지 구름아. 구름이. 착하지. 하지마 학질 하지마. 착하지 구름이 착하지. 하지마 구름이 하지마. 하지마 구름이 하지마. 비위 맞추니까 학질 안하는데? 구름이 착하지. 남의 밥 훔쳐 먹는 구름이. 착한. 착한. 돼지지. 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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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쟤네 진짜 왜 저래? 난 너네가 너무 웃긴다 어이구.. 소리나.. 오늘은 신아가 떠나는 날이에요. 신아야, 가지 마. 가지 마, 신아야. 누가 그랬어? 왁, 왁, 패션, 베이비. 왜 이렇게 쫓아와? 뭐,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에 잘해주라. 신아, 너도. 신아야, 어? 어? 오늘 떠나는데, 그리고 화를 쓱쓱 내고 그러면 어떡하니, 응? 신아야, 신아야. 신아야, 화냈어? 너는 왜 화를 내도 하나도 안 무섭냐? 이렇게 만만한 고양이가 세상에 어딨을까? 처음 봤다, 야. 너 너무 만만한 고양이야. 말도 많고, 만만하고. 어머머머머머, 거기 있었어? 어떻게 들어간 거에? 어떻게 들어갔어? 야, 남의 집에서 빙탈을. 그리고 또 눈 빨개진 거 봐. 또 울기, 울고 시던 거네? 얘 막 웹웹거렸어. 왜, 스트레스 받았나? 물 잘 먹더라. 얘 물 엄청 먹어. 고생했다, 신아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신아가 간대요. 왜, 납작 물었어. 봐봐. 여기서 살래? 일어나. 일어나. 버팅 긴다. 잘 가, 신아야. 들어가 봐. 잘 들어가네. 행복하게 살아. 잘 가. 신아야, 빨리. 안녕. 안녕. 보지도 않아. 구름아, 신아 갔어. 오우. 오우. 무슨 소리야, 왜 애들 좋지? 바보. 네. 대부분 한 번에다 PV 구름 Une Belt? 흑 없 threatens NASA các 효과가 부족하네 전초가